두 성을 두 성을 울려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 두 성이 어떤 건지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소리가 그냥 이렇게 툭 떨어져 나오죠? 아 아 아 입에서 근데 이걸 좀 더 올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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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울림이 좀 다려요 그러니까 좀 밑으로 깔아서 가볼게요 올리지 않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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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둔탁하죠? 근데 이걸 조금 열어서 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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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circuits 발성이 안 좋은 정확한 증거는 얼굴을 찡그려요 징그리기 시작하는 순간 발성이 뭐가 잘못 됐다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거 준비한 거야? 보컬에 갖고 있는 색깔이 하나도 없어 음악이 올라가고 노래를 따라 부른다고 해서 노래를 잘하는 게 절대 아니야 무대가 장난이야? 아니요? 가르쳐준 지가 지금 멸칠 했니? 내가 늘 좋은 얘기만 하니까 좋아 보여?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씻고 잘 준비가 돼 있니? 집에 일찍 가고 싶어? 야! 무대에 백번 천번 쓴 나도 잠을 못 자서 오늘 들어가서 나 혼자 또 연습한다니까? 내가 나를 만족하지 말라니까 거울로 봐봐 나를 만족하지 마 예뻐야지! 멋이 있어야지! 그래야 대중들이 본다니까! 너희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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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를 부산! 그리워! 넌! 너희를야! 넌! 너희를 running! 말도 못해서도 요리하 Meta 폴이